오늘은 저희가 아는 예쁜 여동생이 남자친구라면 소개시켰을 건데 그 여동생이 노래 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노래 더럽게 잘하는 거에 대해 소개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이 후배가 여동생에게 시도기도 없이 미친 것을 할 거예요 아이고 화면에서도 어떤 상황인지? 노래 들을 때 여성에게 반응이 어떨지? 자 그럼 가자! 여성 재수님이요 죄송해요 늦었군요 You're too late 늦을 수 있죠 이거 제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잠시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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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노래들 하시는 게 어? 노래 좋아하지 않으세요? 좋아? 네 좋아해요 불러드릴까요? 아니요 저 소송 시켰는데 It's beautiful girl It's beautiful lady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원장님한테 축하했던 분을 하고 있어요 아 고민하시는 게 있어요 성공할 텐데 성공할 텐데 응 성할 어 형 음 작품 같이 하자고? 에이 형 내가 지금 환장품이 없겠는데 형이랑은 어떻게 같이 해 다음에 다음에 그리고 형 그 형 발성 할 때 있잖아 입이 너무 마른 먹거리야 아 이제 끊어 다 하셨어요? 소상치 핸드폰 하는 거 좋아하세요? 아 아니요 아니요 누구랑 연락받으신가요? 아니 그냥 친구들 핸드폰 이제 그만하시고 넌 나만 바라봐 노래 되게 좋아하시네요 소상치 이 커피 믿을 수가 없어 물을 꾸는 걸까 정말 맛있잖아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지금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 휴지 휴지가 떠드실까요? 제가 부를까요? 저는 소상치가 노래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좋아는 하는데 너무 쉬는 데가 없어요 오케이 그럼 저 노래 안을게 진짜 약속 아 진짜? 진짜 이제부터 막 말씀 ribbit 되어إ의 작업을 볼게요 오세요 아 근데 dependל 현상이 으응 노애하고 싶어요 노애하고 싶어요 가세요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대화만 왜 자꾸 다녀요? 아, 끝나는 상황이에요 으으, 노래하고 싶어요 노래하고 싶어요 가세요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 왔던 사슬을 보선 변신자 지금 내게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세요? 가지마 나 오지마 진짜 간다 야 진짜 간다 진짜 간다 야 야 야 야 야 우승아 야 어디가 소개띠야 너 어디가 야 노래 달았나 소개시켜주셨어요 가시마 가지마 아 지금까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자꾸 노래 달았나 노래 달았남자잖아 고맙다